어디로 가려고요? 어디요? 그 소리는요. 올해 언니가 분명히 표현을 하자면 스폰서를 만나는 해에요. 그러면 스폰서를 만나야 된다는 해에는 언니가 프리랜서를 아무리 띄어도 내가 지금 만족을 못 느끼고 살라는 사주를 갖고 시기를 갖고 있고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됐던 어디가 됐던 언니가 올해는 바꿔야 되는 수전이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가 언니는 만족을 못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언니 손에서 지금 세 가지의 문서가 들어와 있어요. 세 가지의 문서라는 거는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건지를 지금 고민에 분명히 빠져야 되는 시기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닌가요? 이제 그 공채가 계속 뜰 거여서 계속 회사들이 나오면 넣고는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언니는 어리버리한 회사를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이나 어느 정도 우리한테 말을 하면 아 거기라고 알 정도로 있는 시기가 들어오는데 분명히 내년에는 언니는 대박이 나야 돼요. 대박이 나야 된다는 소리는 언니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계획하고 있는 거를 언니는 방송에 터뜨려야 되죠. 그렇죠. 그게 지금 시기와 내년 시기를 언니는 보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TV 쇼호스트 딱 붙는 거.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아 지금은 계약지. 지금은 프리랜서. 아 프리랜서. 그러면 맞네 스폰서가. 그치. 근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돼요. 되는데 이렇게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음 언니가 투잡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네. 뭐 이를. 투잡. 네.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 돼 있으면서도 프리랜서를 띌 수가 있는 거냐는 거지. 초반에는 못할 텐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면 그 이후에는 또 가능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옆에서 누가 밀어주고 있네요. 어 네. 그러신 분. 학원 원장님이. 어. 왜냐하면 언니가 올해 인덕이 있어요. 인덕이라는 거는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인연줄을 잘 타고 나서 그러니까 줄을 잘 탄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세가 조금 보탬이 돼서 언니한테 조금은 유리한 쪽으로 오는 해고 그리고 작년에는 언니가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어야 돼요. 언니는 그 자리로서 응. 하고 있는 자리가 어. 그러니까 그 자리를 탄탄하게 만들기까지는 언니는 분명히 힘들었어야 돼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방송이 그렇게 많이 띄지를 못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표현을 좀 가할 수도 있는데 씨다발이 밖에 안 했어요. 씨다발이 밖에 안 했어. 그러면 씨다발이라는 소리는 언니가 그냥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내가 수발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메인으로 올라가네. 응. 분명히 지금 메인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응. 어느 정도 그래도 입질을 좀 쌓았던 그쵸. 근데 어. 5월달 5월달 되면 내가 이제 편성편에 올라가요. 응. 그러면 올라간다는 소리는 언니가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히 어. 거기에서 올라가야 돼요. 응.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게 물건을 잘 잡아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야. 상관이 없는 거야? 어. 언니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야? 어.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그 회사 회사라고 해야 되나? 업체에서 저를 컨택을 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고 제가 목표하는 거는 이제 TV 쇼 쓰다 보니까 이제 4월달에 롯데가 뜰 예정이에요. 롯데 홈쇼핑이. 응. 제가 거기서 1차 원서를 접수를 시킬 거고 응. 이제 그러면은 그 서류가 붙어야 면접을 가고 응. 그걸 계속 이제 차근차근 해야지 최종으로 붙는 시제이는 뭐예요? 시제이요? 시제이는 공세가 안 날 거예요. 작년에 이미 났어서 작년에 네. 그러니까 작년에 언니가 시제이에다가 넣었어? 시제이도 넣고 지에스도 넣고 다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 왜냐면 시제이에서 분명히 언니는 붙었어야 돼. 붙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대기업 쪽에서 분명히 하나가 붙었어야 되는데 언니는 놓쳤어. 시기가 놓쳤고 그러면 올해는 대기업을 분명히 잡아야 돼. 올해 잡아서 내년에는 언니는 대박이 나야 된다고. 그러면 올해는 언니가 어쨌든 간에 인맥을 많이 쌓아서 어쨌든 간에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떨어놓고 내년에는 대박이 나야 된다는 소리는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언니는 붙어야 된다고. 올해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올해 운이 나쁘지 않고 언니 사주에는 경찰관이나 아니면 내가 연예인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잘 맞는 거예요. 맞는 거기 때문에 언니가 질려하지를 않아. 질려하지를 않고 내 마음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나는 거기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윗사람들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서류가 문제야. 서류 심사가. 오. 면접은 붙어요. 면접은 자신이 있거든. 근데 올해는 내가 시험에 문서에 운이 있어요. 문서 운이 있기 때문에 이름 석자를 분명히 날릴 일이 있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점사로는 분명히 올해는 내 수전의 문서를 잡는다. 그러면 이름을 알린다는 거예요. 동남서북에 분명히. 그러면 내 소원문을 열린다는 거거든요. 잘 해보세요. 응. 또 궁금한 거. 어. 그리고 이제 연애에 대해서. 응. 언니는 지금 말이 연애지 내가 내 꿈을 펼칠 때까지는 언니는 가서는 안 돼요. 어? 내 꿈이 먼저 앞냥 서 있는데 연애가 왜 들어와? 아 맞아요. 남자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무슨 연애야. 내 꿈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남자친구가 들어온다고. 아. 맞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내 목표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딱 그런 지금 분위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크나큰 근심은 그 스폰서를 따야 된다고. 그러면 스폰서라는 건 대기업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고 나면 내가 가는 길이 빠르죠. 근데 분명히 올해는 붙을 거예요. 붙어야 되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이제는 웬만한 자리를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책임자로 충분히 언니는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노력파예요. 언니는 노력파예요. 응. 여장군이야. 말 그대로. 어.